그럼... 여보 찍는거... 페넥스 때문에 관담하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... 그럴 수도 있겠죠? 근데 페넥스 가격이 있어서... 이번에 도금판 안하고 그냥 일반판으로 해놓은거 보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칠할거 아니에요? 에어컨 쓰는사람 페넥스 쓰는사람 고치러 하는사람은 이제 다 안한것 같고 반다이가 그렇게 내주면 우리는 고맙죠 페넥스가 저러고 싶어서 왔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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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넓은 치즈 칼신랑 계란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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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